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지 판변TV의 관규비원회사입니다. 2023년 4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3년 후 종료와 장례 이행의 수호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3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86, 786 판결입니다. 사건은 건물 인도사건이고요. 원고가 임대인이고 피고가 임차입니다. 피고인 상고인인데 파괴하여 각화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2020년 10월 8일 날 피고에 대해서 21년 3월 30일 날 기간 만료가 되니까 4월 1일자로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장례 이행의 수호죠. 애초에. 1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유호권을 행사했고 임대인인 원고에게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원고가 주의적으로 건물 인도 청구 그리고 장례 이행의 수호로서 2024년 3월 1일 날 그러니까 3년 뒤에 도래하면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구한다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 공고 결정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걸 거부하는 거죠. 나는 2024년 4월 1일자로 건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은 주의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2024년 4월 1일자 건물 인도에 대해서는 장례 이행의 수호로 이익이 있다고 해서 예비적 청구를 인용을 해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3년 뒤에 임차 목적물 반환을 구하는 장례 이행의 수호로 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피고는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 다툰 적이 없습니다. 피고는 2024년 4월 1일 날 종료되고 건물 인도 의무가 있음을 인정을 했지만 그 의무의 존부나 이행기 도래 여부에 대해서 부정하고 다툰 적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피고가 화해 공고 결정 요청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종료 시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증금이라든지 권리금 회수 차인 등에 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임대인에게 집행권언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의 거부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권리인 인도 청구권에만 한정해서 집행권을 확보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장례 이행의 수호로서 적법 요건이 부적합해서 결국 각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직접 각화한 사건입니다. 결국 장례 이행의 수호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소송 중에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만 장례 이행의 수호로서 청구한다면 미리 청구할 필요에 있어서는 입증을 해야 적법한 수호가 됩니다. 이 사안은 3년 뒤에 임대차 종료 시 예상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인도 청구권만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본 거죠. 결국은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것을 이렇게 임대인이 집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그거를 화해공과 열정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것은 인정이 안 돼서 부적화하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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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